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3편 최탄 한신의 반란과 김방경의 고군분투 극본 이상남, 연출 김현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2011년 십몇 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역사를 찾아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 원종 10년 11월,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는데요. 이때 쿠빌라이가 고려 조정에 보내온 조서의 내용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려 국왕 왕식이 병을 칭탁하고 제 마음대로 안경공 왕창에게 국사를 통활하게 하였다 해서 짐이 이면에게 사신을 보내 물었더니 이면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 하였다. 짐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흔히 이 조서를 받는 대로 고려의 국왕은 안경공 왕창 그리고 이면등과 함께 몽골 대굴로 와서 내 앞에서 직접 실정을 설명하도록 하라. 만일 정한 기왕까지 오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서 모조리 선멸할 것이다. 이렇게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조서를 가지고 온 몽골 병부시랑 흑적이 이면에게 폐위된 국왕의 복위를 다그치자 이면은 할 수 없이 그 자신이 쫓아내던 원종을 다시 불러 왕위에 복귀시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흑적이 왕의 복위에 대한 이를 말하니 이면이 부득이하여 재신과 추신을 모아 은혼한 끝에 왕창을 패하였다. 물러나 있던 왕이 복이 되고 왕창은 사사집으로 돌아갔다. 문무백관이 왕부에 나가서 어가를 호중하여 대궐로 들어가니 보는 이들이 모두 감동하여 울었다. 그러니까 무인집정자 이면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 유폐돼 있던 원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원종을 대신해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안경공 왕창은 5개월여 만에 보의를 비켜주고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종의 친동생이죠. 안경공 왕창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왕창은 이면에 의해서 형 원종이 쫓겨나자 그 뒤를 이어서 5개월여 동안이나 구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무신권력자에 의해서 억지로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가 구강으로서 통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임 시어사 박휴를 보내 북계 선유사에 임명하였다. 또한 시랑 진자후를 몽골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게 하고 최탄의 무리가 반역한 사실을 아뢰었다. 사서에는 왕창이 구강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방관을 임명하고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통치 행위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려의 역사에서 왕계를 따질 때 이 왕창은 고려 왕의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5개월여의 기간 역시 원종의 제위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계승 절차에 따라서 왕위가 이어졌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이 원종을 핍박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왕위를 왕창에게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또 장기화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을 텐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왕위가 번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왕창이 왕위 계승 가운데 어느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변칙적으로 왕위에 올랐더라도 제위 기간이 길었더라면 왕창 역시 국왕의 계부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고려는 몽골 제국의 강력한 지배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 황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왕창이 국왕의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자 이제 원종은 왕위를 되찾았는데 무인 집정자 이면을 압박해서 자신을 복위시켜준 쿠빌라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종이 몽골의 사신을 보내면서 들려보낸 표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시 몸이 허약한데다 갑자기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을 쓰고 정양을 하여 병을 치료할 생각으로 아우 왕창으로 하여금 임시로 나란히를 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두터운 운덕을 입어 이제 서병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왕위에 복위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있으니 곧 몽골의 대걸로 나가서 당신을 찾아뵐 것입니다. 원종은 자신이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쿠빌라이에게 보낸 표문에서 몸이 아파서 동생 왕창에게 국사를 대신하게 했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복귀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종의 이러한 설명을 쿠빌라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그해 12월 새로 왕위에 복귀한 원종은 다음과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합니다. 지문화 성사의 유천우를 임명할 것이며 김방경을 동지추밀원사 어사대부로 김련, 원부, 이찬경 등 3명을 추밀원 부사로 그리고 김구와 윤군우를 좌보괴와 우보괴로 임명할 것이다. 또한 임유관을 우승선으로 허공을 우부승선으로 김괴와 김로견을 좌우 간이대부로 임명할 것이며 이날 원종이 발표한 인사 발령은 그 대상 인물들의 면면으로 미루어 볼 때 무인집정자인 임연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인물들 중에서 동지추밀원사 어사대부로 임명된 김방경과 우승선에 임명된 임유관이란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임유관은 무인집정자 임연의 아들입니다. 그건 그렇고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조서를 보내서 원종과 왕창 그리고 임연을 모두 몽골 조종으로 들어오라고 호출을 한 데다 그 조서를 가지고 온 흑적 등의 사신이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었으니 원종으로서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짐은 몽골 황제의 부름에 응하여 몽골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날 것이다. 짐이 조정을 비운 사이에는 순환후 왕종이 감국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가자! 드디어 원종은 이미 몽골에 가 있는 세자 왕심의 이복 동생인 순환후 왕종에게 국사를 맡기고 몽골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원종으로서는 태자 시절을 포함해서 벌써 세 번째로 몽골에 친조를 하러 가는 셈이죠. 원종이 또다시 몽골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행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종 같은 경우는 이면의 전향으로 위기에 빠졌던 그런 구강이었죠. 그래서 또 이 원종이 복위한 이후에 스스로 몽골에 입주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종이 복위하자마자 스스로 터들러서 몽골로 갔던 것은 몽골에 의지해서 자신을 견제했던 또 자신을 난처하게 했던 무인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또 뒤에 나타납니다만은 또 아예 무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몽골 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원종과 함께 쿠빌라의 호출을 받았던 안경공 왕창이나 이면의 경우에는 몽골 조정으로 찾아갈 엄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에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비록 이때의 행차가 쿠빌라의 호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원종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몽골 친조를 이용한 측면도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원종은 앞에 두 번 몽골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이 세 번째 간 것도 꼭 몽골에서 와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종은 몽골에 가는 것을 상당히 효과적인 외교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몽골에 친조를 하죠.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대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 세자 자기 아들과 쿠빌라의 딸과 혼인을 하자고 하는 청혼을 합니다. 이 청병과 청혼 이 두 가지를 이때 친조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꼭 몽골에 의해서 친조를 했다기보다는 한편 이때 몽골의 친조에 나서는 원종을 수행한 신하들 중에는 이면의 아들인 임유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이면전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종이 몽골로 가게 되었을 때 이면은 왕이 쿠빌라에게 국왕의 폐립에 대한 진상을 누설할까 두려워서 아들 임유관과 자신의 신복들로 하여금 임금을 호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면은 원종이 쿠빌라에게 국왕 폐립의 실상을 이실직구할까 봐 두려워서 아들 임유관 등을 감시역으로 따라가게 했다는 얘기죠. 이때 강화도에 남아서 몽골로 가는 원종 일행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이면의 심사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몽골에 또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또 유지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더 난처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이면 자신이 몽골 조정에 들어와서 설명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이면이 쿠빌라에게 입주하려는 명령이 있었지만 몽골을 가지 않았다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면이 몽골로 간다는 건 곧 죽음이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원종의 입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면은 원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육책으로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신복을 함께 따라가게 해서 감시하는 이런 술술을 내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도 몽골 수도 연경을 향해 떠나는 원종의 행차를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해아! 급히 아랠 말씀이 있어서 달려왔사옵니다. 그대는 정주별정 강원좌가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정주는 지금의 평안도 의주지역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몽골 수도 연경에 가려면 그곳을 지나갈 터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짐에게 미리 달려왔단 말인가? 역적 최탄과 한신이 이면을 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몽골에 귀부했다는 소식은 전혀 올린 바 있었는데 헌데 짐이 이미 왕위에 복귀한 마당에 그자들이 무슨 명분이 있어서 아직도 서북면의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말인가? 고려 조정에서 역신 이면이 사람을 보내서 서북면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함으로 그 역당들을 무찔러야 한다면서 몽골 황제에게 군사를 정하는 등 황당한 소액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최탄과 한신 일당을 방치하면 필시 서북면의 우리 영토를 통째로 몽골에 바치고서 투항하고 말 것이옵니다. 그 문제라면 짐이 몽골에 입조하여 황제에게 실상을 알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지체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몽골 황제가 우리 고려의 서경 54개의 골과 서해도 6골의 군대와 백성에게 구하는 조사를 내렸사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몽골 황제의 조사를 읽어보시옵소서. 고려의 역신 이면 등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반역자의 무리를 소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대들의 충의가 참으로 가상하도다. 짐이 최탄에 대해서는 이미 증령을 내려주었고 그 나머지 아전과 백성들에게도 행중서상의 측령을 보내 잘 어루만져 주도록 할 것이니 오직 그대들은 신민으로서 짐의 뜻을 우러러 받듬으로써 충전을 다하도록 하라. 어찌 대국의 황제가 역신의 무리들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따로 조사를 내려서 반역을 부추길 수 있단 말인가? 애당초 최탄과 한신이 서북면 지역의 백성들을 선동에 들고 일어난 명분은 국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킨 이면을 응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종이 다시 왕위에 복귀했으니 이제 그 명분이 해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탄이 서북면 지방을 들어서 항복을 할 때 구실이 이면의 원종 폐위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원종이 복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탄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최탄이 자기들이 몽골에 항복하는 그런 구실이 없어지게 되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몽골에 투항을 해서 몽골에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각종 소문이 나돌게 되고 고려에서 자기들 다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은 몽골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려로 돌아오게 되면 원종으로부터 아마 처벌을 받게 됐을 테니까요. 어차피 최탄과 한신의 목적은 고려의 서북면의 땅을 몽골에게 바치고 자신들도 몽골로 투항해서 몽골 황제로부터 일정한 권력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몽골 황제 쿠빌라인은 고려 국왕 원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몽골의 입장에서는 최탄 무리 투항은 고려 정보와 이면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 또 병력을 철수했던 몽골로서도 고려 지역으로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원종의 입장에서는 최탄 무리의 몽골로의 투항이 영토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왕으로 빚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몽골 병력이 고려 땅으로 들어오는 건 역시 원종에게도 달가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몽골의 비롯 비호를 받았지만 그 비호 이전에 몽골의 세력이 고려로 직접 와서 자기를 압박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원종 11년 정월 원종 일행은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에 해당하는 박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원종은 최동수를 몽골 조정의 사신으로 먼저 가게 하는데 원종이 쿠빌라에게 급히 보낸 표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반역한 고려의 백성 최탄의 무리가 몽골 조정으로 달려가서 고려 조정의 군사가 자기들을 침로할 것이라고 칭탁하고서 몽골 군사 2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하여 황제의 결정이 이미 행성에 전달됐다 하는데 이것은 안이 될 일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들이 반역한 것을 알고도 그동안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몽골 조정에 귀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미 연경을 향해 출발하여 나라를 비웠는데 고려 조정에서 감히 누가 군사를 보내서 그 자들을 침로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황제를 뵙고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군사를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왕인 제가 몸소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몽골 군대가 고려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놀라게 한 데서야 어디 될 말이겠습니까? 원종이 쿠빌라에게 보내는 국서는 내용이 이렇듯 절절한데 몽골 황제 쿠빌라에는 적어도 최탄과 한신이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원종에게 가타붙다 신통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체 쿠빌라에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충북처럼 느껴지니까 이의제의 정책으로서 원종과 최탄을 동급에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충성심이 더 있는 자에게 그만한 권력을 더 주려고 의대했던 것 같아요. 쿠빌라이 몽골 황제의 어떤 뛰어난 통치수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몽골에 투항해온 최탄에게 군사를 줘서 황해도 북부와 평안 남북도를 아우르는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게 할 수 있다면 원종과 더불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쿠빌라이가 이러한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탄이 쿠빌라이에게 요구한 이천의 병력에 대해서 고려의 원종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경북대 장동익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몽골이 고려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해 5월, 이 사건이 한 6, 7개월 전이네요. 5월에 몽골 최고 군정기관인 추밀원이 여러 가지 고려 정복에 대해서 논을 했습니다. 그때 고려를 회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을 할 것인가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정산품인 고갈로 인해 호부상수 마형이 고려에게 일본을 정복하니 길을 좀 밀려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 군대로 고려 정복을 지압하자 이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정보를 고려는 알고 있었겠죠. 몽골 조정 내부에서 고려에 대한 군사정벌 방침이 서 있는 상황에서 만일 쿠빌라이가 최탄에게 2천의 병력을 준다면 그 군사들이 순전히 강화도에 이면을 응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려 정부를 통째로 제압하려 될 것이다. 원종이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몽골의 수도 연경을 향해 가는 원종의 행차는 이래저래 고난의 행군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원종이 몽골 수도 연경으로 가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양에 해당하는 동경으로 입성하던 그 시기에 일단의 몽골 군대가 고려의 서경, 즉 평양으로 향하다가 역시 동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면에 의해서 원종이 쫓겨났을 때 몽골 조정에 들어갔다가 귀국하던 원종의 세자 왕심은 아버지인 원종의 폐위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몽골 조정으로 되돌아가서 쿠빌라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파견한 그 구원부대가 고려의 서경으로 향하던 중에 만주의 요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대의 몽골 쪽 지휘관은 몽가독이라는 장수였고 그와 동행한 고려 쪽 장수는 김방경이었습니다. 김방경이 몽골군과 함께 고려로 향하게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세자가 몽골 황제에게 구원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자 황제가 군대를 내어주었다. 몽골 장수 몽가독이 군사를 인솔하여 떠나려 하였는데 몽골의 중소성에서 고려 장수 한 명을 선발하여 몽가독과 함께 보내도록 하였다. 세자가 문하시중 이장용과 의논하였다. 이시중, 몽골로부터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응락을 받았는데 몽골 장수 몽가독과 함께 내려보낼 우리 고려의 장수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자 제나, 지금 몽골 조정에서는 임현이 이미 고려 국왕을 배반한 마당에 과연 몽골군이 안전하게 서경까지 내려가서 주둔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시중. 그렇다면 김방경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 김방경 장군 말입니까? 예, 세자 드나. 김방경은 이미 두 번씩이나 북계를 다스려서 그 지방에 민심을 얻었으니 이 사람 외에는 적임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장용은 세자에게 몽골 장수 몽가독과 함께 몽골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내려갈 사람으로서 김방경을 적극 추천했는데요. 왜 그가 적임자로 전거되었을까요? 참고로 몽골 장수 몽가독은 몽골식 발음으로는 몽케두가 됩니다. 몽골두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자 그 군대를 안내하기 위해서 김방경이라는 사람이 선발되었습니다. 김방경은 최시무신 정권 하에서 핵심 군사적인 요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도 김방경도 무인 정권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 사람 분명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최우나 임련과 긴밀한 거리에 밀착되어서 일당으로서 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직을 역임하면서도 집정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국가와 왕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고려 조정 내부의 실력자 중에서 군사적으로 요직에 있었으면서도 무인 집정자에게 밀착하지 않는 처신을 보였던 점이 높이 평가돼서 김방경이 뽑혔을 것이다. 장동익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서에 언급된 대로 과거 몽골과의 전투가 치열했을 당시에 서북면 병마사로서 발휘했던 뛰어난 지도력 역시 인정을 받았겠죠. 고려사 열전에 기술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김방경이 일찍이 서북면 병마판관이 되었을 때 몽골군이 침공해왔으므로 여러 성의 백성과 군인들이 위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섬에는 농사지을 만한 땅이 시별이에 걸쳐있었으나 조수가 심하게 밀려들어오므로 김방경은 방파제를 쌓은 뒤에 개간을 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이를 고통스럽게 여겼으나 가을에 곡식이 잘되므로 그 덕택에 살아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이나 샘이 없어 식수 문제가 곤란하였는데 김방경이 못을 만든 다음 빗물을 받아 가두어서 식수 부족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서북면의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지금의 서울 지방에 해당하는 남경으로 발령이 났을 때 서북면 지역 여러 고을에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발령 사흘 만에 다시 서북면 병마사로 돌아가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김방경입니다. 총 두 번 정도 북계를 직무해서 북계 사람들이 매우 환대하고 어버이처럼 따랐다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방경 장군은 북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몽과독이 군대에 이천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 후에는 원종과 두령과가 내려오지만 몽과독이 먼저 세제 심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진상조사차 또는 강도 조정을 압박하는 차가 내려오는데 그때 왜 몽과독을 김방경이 수행을 하는 거니 북계민의 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계민을 괴롭히고 수탈했던 장군을 보내면 따르지 않죠. 그리고 몽과독을 침입군을 여기고 저항을 하겠죠. 그걸 염두쳤던 겁니다. 세제 심의. 그러니까 국왕 폐립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따지기 위해서 몽골 장수 몽과독이 홀로 몽골군을 이끌고 내려갈 경우에 서북면의 백성들이 자칫 몽골군의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북면의 평판이 좋은 김방경을 딸려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세제 왕심과 이장용의 천거를 받은 김방경은 몽골군과 함께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내려가는 몽골군은 우리 고려의 석영으로 가서 후속으로 몽골 대군이 파병될 때까지 1차적으로 석영에 주둔하면서 기다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군. 만일에 몽골군사가 석영에 도착한 뒤에 대동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개경의 민심은 어찌 되겠습니까?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다시 전쟁이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지요. 그렇다면 출발하기 전에 몽골 장수 몽가 덕으로부터 미리 다짐을 받아 두어야 할까요? 몽골 장수의 다짐만으로는 안 될 것이옵니다. 몽골 황제에게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방경은 결국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몽골군이 대동강 이남으로는 내려가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받아 냅니다. 몽골군이 지금은 고려에 주둔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석영까지 오고 대동강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고려 백성들이 아무래도 전쟁이 났다 해서 다 산성이나 헤드로 입보를 하고 다시 몽골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도에 있는 이면정권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시 항전 쪽으로 나가고 볼모나 다름없는 왕족들이나 또 대신들도 이면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시 항전 쪽으로 가게 되면 권차 파지는 겁니다. 원종이 지금 새삼차로 입주하는 바당에 그거를 김방경 장군이 계산을 하고 대동강 이남으로 못 내려가게 조서로 못 받고 내려가려고 하자 그 책동을 막는 겁니다. 드디어 김방경은 몽골 장수 몽가독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연경을 출발했는데 그들은 지금의 요령성 요양에 해당하는 동경에 이르렀을 때 물러났던 고려 국왕이 이미 왕위에 복귀했고 이어서 포기한 원종이 몽골 황제를 만나러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김방경은 북행 중이던 원종을 요양에서 아련하고 나서 몽가독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서경으로 내려옵니다. 이미 원종은 복귀가 돼서 몽골 조정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면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몽골군이 평양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원종은 몽골의 수도인 연경으로 들어갔는데 몽가독과 김방경이 이끄는 몽골의 군사들은 고려의 서경, 즉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탄과 한신이 몽골로 투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서북면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의 이면은 원종이 몽골 황제로부터 군사를 얻어서 강화도로 쳐내려올지 몰라서 은밀하게 서경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각축을 벌이는 현장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짚어보기로 할까요? 김방경이 몽골과 독과 함께 서경에 이르니 지역 원로들이 울면서 김방경에게 하소연하였다. 예전에 서북면 병마서로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펴주시던 김공께서 이제야 오시다리요. 만일 김공께서 우리 서북면 지역에 쭉 계셨더라면 어찌 최탄 한신과 같은 자들이 감히 반란을 꿈꿀 수나 있었겠습니까?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김공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 반란의 주역인 최탄과 한신도 김방경에게 조석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탄 등이 몽골 군대를 이용하여 고려의 허술한 틈을 타 별란을 일으키려고 몽과 독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어 그를 꿰었다. 그러나 김방경이 그때마다 계책을 세워서 그것을 막았다.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로 투항한 반란의 숙의 최탄이 김방경과 함께 내려간 몽과 독에게 접근해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려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데도 몽골군을 따라서 단신으로 내려간 김방경으로서는 그들을 응징할 방도가 달리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터에 강화도에서 이면이 보낸 군대도 황해도의 황주에 도착합니다. 이면은 원종이 몽골 황제에게 보고하여 몽골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막으려고 지유지보대로 하여금 야별초를 인솔하여 황주에 주둔시키고 또 신의군은 초도라는 섬에 주둔하여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 정보를 입수한 반란 숙의 최탄은 선박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서 은밀하게 몽과 독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 강화도의 이면물이가 장차 몽과 독 그대와 몽골의 군대를 죽이고 제주도로 도망갈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감히 이면 그자가 나와 우리 몽골군을 죽이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몽과 독 장군께서는 사냥하러 간다고 소문을 내고 이면 군사들의 동태를 정찰한 다음에 우리와 서로 힘을 합쳐서 군사를 움직입시다요. 우리는 군사를 태워서 바다에 있는 보음도와 말도로 진격해 나갈 것이니 그때 몽과 독 장군도 군대를 영소를 해서 나아가면 이멸이 군대가 오도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황제 폐학기 아뢰어서 대군을 출동하게 하면 고려의 왕경인 개경을 탈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경의 젊은 남녀들과 재물들이 다 몽과 독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몽골 장수 몽과 독에게 이러한 수작을 벌이고 있는 자가 바로 고려 출신의 반란 우두머리인 최탄과 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몽과 독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최탄의 말을 들은 몽과 독은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최탄의 휘하에 있던 오득공이라는 자가 최탄이 몽과 독을 회유해서 군사를 움직여 고려 영토를 공략하려 한다는 사실을 김방경에게 은밀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튿날 아침 김방경이 몽과 독의 숙소인 객관의 문 앞에 당도하니 여러 군사들이 와 있었고 최탄과 한신 등은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때 몽골 장수 몽과 독은 김방경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서 최탄 등과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수작을 걸어옵니다. 여 김 장군 일찍 와있었구려 오랫동안 객지에서 손님 노릇을 하고 있으려니 이거 원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나 어떻소? 내가 우리 몽골 군사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도 하고 사냥도 해볼까 하는데 김방경 장군도 나를 따라오시겠소? 몽과 독 장관 어디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한다는 말이오? 저기 대동강을 건넌 다음 홍주와 봉주를 거쳐 초도로 들어가서 몽과도 그대도 나와 함께 대동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는 황제의 명을 들었거늘 어찌 강을 건너겠다는 것이오? 아, 우리 몽골 사람들이 보시 활 쏘고 사냥하는 게 일상사라는 것은 황제께서도 다 아시는 일인데 어찌하여 공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오? 나는 사냥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강을 건너는 것을 금할 뿐이오 정 사냥을 해야 한다면 어찌 대동강을 건너 꼭 남쪽으로 가서 하겠다는 것이오? 만일 강을 건넜다 해서 황제께서 벌을 준다면 내가 혼자 당할 터인데 김장군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르시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대는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오? 만일 기어이 건너가야 한다면 황제의 승낙을 받아오시오? 김방경이 이렇듯 완강하게 나오자 몽가독은 그제서야 김방경의 충직함에 경탄하면서 최탄 등이 꾸몄던 음모를 사실대로 일러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동강을 넘느냐 마느냐를 두고 몽골 장수 몽가독과 고려 장수 김방경 사이에 벌어졌던 이 다툼은 개인 간에 벌어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당시 몽골의 고려에 대한 지배 전략과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강제광, 장동익 두 전문가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가독 입장은 아무리 몽고 황제 쿠빌라이의 조서에 대동강 인압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려가서 강도 정부를 굴복을 시키면 더 큰 공을 세우는 거죠 이면은 비록 자기가 자기와 안경고 왕창을 대신해서 원종이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몽고 황제 쿠빌라이가 상당히 화가 나서 삼자 대지를 신문을 시키려고 다 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원종만 보내고 자기 아들 이묘관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자기하고 안경 왕창을 안 가는 거라 해서 지금의 이면 입장은 상당히 금신과 번민이 교차하는 가운데 몽가독의 군사 이천을 막을 방안을 구상을 해서 지보대에게 군사를 줘가지고 황주, 봉주를 남아할 수 있는 루트를 막고 신의군을 초대에 배치시켜가지고 강화도 이북의 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몽고군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입년을 제거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고려 정부를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김방경은 입년 제거도 중요하지만 고려 정부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마 원종을 위시한 고려 집권층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방경의 입장에서는 원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입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이고 그보다는 몽고군이 개경으로 주둔해서 강화도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예요 그게 가장 기본 목적이예요 무장으로서의 김방경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몽골 조정의 친조를 하기 위해서 떠난 고려 원종의 행차 쪽으로 눈을 돌려보기로 할까요 원종은 지금의 요양에 해당하는 동경에 도착해 몽골의 동경 행성의 수장인 국왕 두련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원종은 동경 행성에 도착하면 국왕 패립 사건의 진상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수행하던 신하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미, 몽골의 동경에 도착하면 필시 지난번에 있었던 국왕 패립에 대해서 물을 것인즉 어찌 대답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 배하, 그런 질문에 어찌 대답해야 하는지를 청룡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옵니까 청룡 몰라서 묻는 것이니 말해보라지 않는가 배하, 동경 행성에 두련가 왕이 묻거든 이전에 표문을 보내 아는 것과 같다고 대답하시어야 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면이 강제로 원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안경공 왕창을 앉힌 다음에 왕이 병이 나서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표문을 몽골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낸 그 표문의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이면 측에서 원종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동경 행성의 두련가는 원종에게 그가 겪었던 국왕 패립 사건의 진상을 물어오는데요 원종이 어떻게 대꾸했는지 고려사 세가편의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동경에 도착하였는데 국왕 두련가와 조평장 등이 왕을 찾아왔다 그들은 주변의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더니 준비해온 종이와 붓을 건네면서 왕의 패립의 사유에 대해서 밀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나는 풍병이 들어서 손이 심하게 떨려 글을 쓰지 못하오 그렇게 핑계를 대었다 그러자 몽골의 두련가 등이 통역을 시켜서 질문을 했으나 왕은 다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왕의 패립의 사유는 당시에 황제에게 올린 표문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원종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려질 일도 아니었을 텐데 원종은 어째서 한사코 이면에 의해서 저질러진 국왕 패립 사건이라는 중대사의 내막을 사실 그대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따라간 이면의 아들 임유간의 눈길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신하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났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국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자세한 내막이 사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를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원종은 지금 항복하러 간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고려의 국왕이고 많은 신하들이 자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유배를 가거나 그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고 그러니 지금 임유간이나 이장용이 몽고 황제 쿠빌라이에게 원종 폐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실직구를 해버리면 임유간은 차치하더라도 이장용과 비슷했던 부류들 예를 들면 왕위를 양위하자고 했던 선위 또는 양위 이런 쪽으로 주장했던 대신들은 많았거든요 그런 신하들이 또 연경이 있고 지금 입주하는 차 해서 거기서 아마 직결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애당초 임연히 국왕을 죽이거나 섬으로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 최악의 참변을 막기 위해서 이장용이 왕위를 왕창에게 양보하는 손위를 주장했고 많은 신뢰들도 한우수 없이 이장용의 제안에 찬성했었지요 애당초의 의도야 어떠했든 결국 그들은 국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왕위에 앉히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원종은 이장용 등의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직접 이실직구하는 것만은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북대 장동익 교수는 또 이러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정황으로 생각해 볼 때 임연에 의한 원종의 폐위가 몽골군의 진격을 초래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 거란의 침입 때 목종이 피살돼서 거란의 성종이 그것을 구실로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아마 역사에서 역사는 거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몽골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초브라, 몽케두, 쿠림치 등에게 차례차례로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의 국경을 압박하게 했고 또 동경에다가 행성을 설치했습니다 이 행성이란 지방통치기구인 주와현의 상급기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군사 업무 및 행정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관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몽골은 만주의 요양에 동경행성을 설치하고 두련가를 책임자로 임명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인가를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성이 설치된다고 할 때 이 요양에 설치된 그 동경행성은 곧 고려를 정벌하기 위한 고려행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듯 고려 쪽으로 창끝을 행하고서 군사정벌을 노리고 있는 터에 만일에 신하가 임금을 제멋대로 갈아치웠다고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종이 한사코 사실대로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죠 쉽게 말해서 쿠빌라이가 이면을 응징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몰고 강화도로 쳐내려오면 고려가 아예 멸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종 자신은 몽골 조정에 입조를 해 있으나 왕비를 포함한 왕실 가족들과 여러 신뢰들을 이면이 버티고 있는 강화도에 두고 온 터에 원종이 쿠빌라에게 사실대로 구했을 경우 이면이 그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려 왕실이 모두 강화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진상을 그대로 말했다 했을 때 몽골군의 집착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명분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왕족들이 전부 임전에게서 임전의 영향력이 아래 있는데 만약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왕족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것도 원종이 감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쿠빌라이가 원종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을 리는 없었겠죠 자 그럼 쿠빌라이는 고려 무신 이면이 국왕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그 폐립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쿠빌라이는 이장용과 임연의 아들 임유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사건의 진상을 캐묻습니다 임유관에게 묻겠다 그대는 고려 권신 이면의 아들이 틀림없으렸다 그, 그렇사옵니다 짐은 국왕 폐립 사건에 대해서 고려 세자 왕심과 시중 이장용으로부터 자세히 들어서 그 내막을 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아비 임연이 마음대로 고려 국왕을 폐립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뭐라? 그렇지 않다고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제 아비는 무무백관의 총에 따랐을 뿐이옵니다 시중 이장용의 한 짓이니 그에게 물어보시옵소서 좋다 시중 이장용은 답하라 저자의 아비 임연이 국왕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강제로 폐위시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황제 폐하 폐하?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소서? 임유관은 그 입 다물라 너와 내 아비가 한 말은 모두가 거짓이다 내 저부자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임유관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황제 폐하 저자를 끌고 가서 옥에 가더라 그리고 중소상의 명예 지금부터 지임이 한 말을 그대로 부수로 받아 적어서 임연에게 통첩하라 지임이 임연에게 내릴 통첩의 내용은 이것이다 내 자식이 와서 아랫말이 다르고 또 신하들이 와서 아랫말이 다르니 지임은 그 역문을 할 수 없다다 하니 임연 내가 지금 곧 몽골 조정으로 올라왔어 폐립 사건의 전말을 사실대로 구하도록 하라 코빌라이가 임연의 아들 임유관을 잡아 가둬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임연에게는 당장의 몽골 조정으로 올라오라고 호출을 했으니 이제 국왕 원종이 안심하고 강화도로 돌아가기는 틀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도로 돌아간다면 임연이 곱게 맞이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원종은 애당초 강화도를 떠나올 때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원종은 몽골 제3차 입주할 때는 아마 그 정도 상황까지는 처음에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최대한 쿠빌라의 설득을 해가지고 임연이 됐든 임유관이 됐든 다 용서를 받는 방향으로 했을 텐데 세자 심과 이장용이 이미 원종 폐의와 보기에 대한 진실을 다 말을 해버렸고 몽골 황제 쿠빌라가 몸소 나서가지고 사자 대제신문을 펼치면서 임유관이 거짓이라는 걸로 판명이 돼서 너가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면 정권 타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추가 첨범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조회를 마치고 몽골을 떠나야 하는데 원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원종은 몽골을 떠나기 전에 쿠빌라에게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올립니다 황제 폐하 이번에 권신인 이면이 제멋대로 왕위를 폐위시키자 저는 근심에 차 있었는데 황제께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 그 연유를 힐책하고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해주었으니 이 감격은 하늘과 땅이 다 알 것이옵니다 원종은 이제야 이면에 의해서 자신이 강제로 폐위됐다가 쿠빌라의 도움으로 다시 복위했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섭니다 황제 폐하 저는 우리나라와 귀 몽골국이 영원히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라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감히 청하는 것 같아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마침 제 아들 세자도 여기 와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의 공주와 우리 세자가 홀레를 올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영원토록 번왕의 직분을 다하게 될 것이옵니다 원종이 느달없이 몽골 황실에 청혼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조연철 최연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3편 최탄 한신의 반란과 김방경의 고군분투 이상라 극본 김현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pong Molart rial 조연 員 ξ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